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콜드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그 이번에 제가 싱글이 나와가지고 그거 작업을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하다가 밥 먹고 아이스크림을 사러 가고 있어요 제가 아이스크림을 좋아해가지고 아이스크림을 한번 사러 가보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이번에 제가 브레이커스라는 프로그램을 콜드라는 이름으로 나가게 돼서 아마 거기서 좀 재밌는 모습을 보여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아이스크림을 사러 왔는데요 한번 골라 보겠습니다 그리고 더 라는개를ruption 날씨가 너무rea 10시 2천에 10시 2ilon 아니야 나 또 kk